어우 굿 아이디어! 진짜 사람이다 눈 두개하고 입하고 남자 집사님과 함께하는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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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보통 명사가 아니겠네요 아니, 또 즐기면서 하니까 이게 잡초들이 문제잖아요 잡초들은 이제 애초기로 잘리기도 하고 저희 시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면막점이 있어요 아 알겠구나 저희는 이제 농사에서 끈적을 보니까 경계다 이제 경계 고장 가니까 네네 동중경 전사님 동중경 전사님 동중경 전사님 우리 뒤에서 한번 갔었어 그랬을 거야 저희는 거기서 다니고 안 들어가면 골목점에 동정경 전사님 동중경 전사님 동중경 전사님 동중경 전사님 동중경전사님 동중경전사님 거기 가족 치료 쪽이 있어요 신현사 가족 여기 저기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 있으니까 지경하는 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 와우 잘하네 오우 잘한다 야 아우 이거